네, 추운데 고생이 많았습니다.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쁠 때입니다. 재판부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이 많이 들었고 1년이지만 평상시의 2년보다도 훨씬 길다고 생각합니다. 검찰 수사에 대한 대법원장님 입장이랑 다른 의견이신 건가요? 대법원장님과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. 그리고 대법원장님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런 마음이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적은 한 분도 없습니다. 사의를 왜 권유하십니까?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.